숫 젓가락 숫 젓가락 1단계는 1연음 2단계는 2연음 두 손으로 숫 젓가락 숫 젓가락 3단계도 2연음 2단계를 한 손으로 숫 젓가락 숫 젓가락 4단계도 4연음 2단계를 두배 빠르게 숫 젓가락 숫 젓가락 5단계는 룸바조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숫 젓가락 숫 젓가락 6단계는 닭다리 닭다리 삼바가 아니죠 숫 젓가락 숫 젓가락 1단계는 1연음 2단계 2연음 두 손으로 숫 젓가락 숫 젓가락 3단계도 2연음 2연음을 한 손으로 숫 젓가락 숫 젓가락 4단계는 4연음 2단계를 두배 빠르게 숫 젓가락 숫 젓가락 5단계는 룸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숫 젓가락 숫 젓가락 6단계는 삼바가 아니라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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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라고 불리우는 것은 잘못 불리우는 겁니다 유심 приготов지는 게 있었습니다 최소 관리 자 call 에어钭다리 핫아ona 고마워요 로 Parece 아내가 removes 안녕하십니까